광주시민단체와 소수정당이 선거제 개혁을 두고 국회 전원위원회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을 규탄하며 거대 양당에 적극적인 논의를 주문했습니다. 2024 총선 광주시민연대와 정의당과 녹색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은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19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은 선거제 개편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기득권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선거제 개편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비례와 대표, 다양성 강화를 위한 당론을 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원들과 한 개혁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비례대표제 축소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당권 지키기에만 몰두했다면서 각 당은 유권자 의사가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협의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된 국민 공론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